행복한 연휴 보내셨나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하지만 큰 일교차를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이 16.7도, 대관령 10.4도, 전주 13.3도 등 선선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28도, 대관령은 20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얇은 겉옷으로 체온 조절하셔야겠습니다. 아침에 짙게 꼈던 안개는 모두 걷히고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이렇게 전국이 종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은 구름 많은 가운데 경남 동해안에는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과 청주, 대전 28도,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요. 당분간 청명한 하늘 아래 일교차가 크게 나는 전형적인 초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